도도라키 군, 주인히 하얀 이케맨이 났다니 키야스쿠 사와라 나이데모라엘 카쉬랑 도르모 네고 잔다지 양팔은 양팔은 I'm taking my butt Why you touching Ben's bum? I'm not touching his butt Stop touching Ben's bum 되게 원활한 인사소송이 됐어요 원활한 인사소송이 되고 일단 마지막에 내가 끊는 차이믹스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걱정이 돼 저는 니키한테 카톡을 했어요 아 나 일본인 니키한테 왔어요 니키한테 카톡을 했어요 니키야 마지막에 오씨 뭐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뭘까 이렇게 그랬는데 아니 뭐 제법 하지 않았을까요 저 A예요 미안해요 귀엽다 니키 한 거 너무 잘해 카톡 너무 잘해 그거 우리 아빠도 갖고 노는데? 형 형도 아빠 있어요? 너 아빠 있냐고? 네 아빠 있어 아빠 지금 할아버지 됐지 아빠 지금 할아버지냐고 우리 아빠? 응 살짝?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로 해볼까요? 아 아니면 비버 선배님? 아리 그란데 선배님 할까 비버 선배님 할까? 아픈 선배님 난 호비형이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로 너무 좋아 진 형은 왜 나이를 안 먹으시지? 얼굴이 너무 똑같으시다 예전 빅키트를 만났다 예전 빅키트를 만났다 응 뭔지 알고 왔다 응 뭔지 알고 왔다 청춘같아 청춘같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청춘 때 너무 예쁘잖아 머리 볶으시니까 너무 귀여우지 나 결혼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1번 집 네 2번 차 3번 적금 청춘 청춘 사실 뭐 못만 오세요? 뭐? 뭐? 5초 안에 일단 한번 일어나봐요 5 4 3 2 1 안 일어나? 일어난! 1 1 진짜 한번만 아 한번만 한번만 일어나자 한번만 일어나자 한번만 일어라자 한번만 일어나자 한번만 일어나자 한번만 아, 우리 유라다! 갑시다. 가야돼요. 준비하고, 내려오세요. 영어는 정말 좋네요. 여기에서 영어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어는 영어로 말해요. 이 이닛. 태용이 오빠가 어디있어요? 태용이 오빠가 어디있는지 방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용이 지금 화랑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응원을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영어로도 해주세요. 태용, 화랑, no here. 깔끔하네. 세트 마이니, 태용, 세트 마이니. We have 19 Michelin stars. 19? Why not 20? 19, because that's how old I am. I thought 5 was max. You thought it was 5? No. Like 5? 3 is the max. 3? Oh, it was 3. You're the one who sings, cooking like a chef. 5 star, Michelin. You're the one who sings, cooking like a chef. 5 star, Michelin. That's why I thought it was 5. It's the whole time. Who wrote that lyric? That's the question. Han wrote it. Han wrote it and let's say it was deliberate. Yes, it was intentional because it's more than the maximum. It's not like we didn't know. Yeah, your eyes are going that way right now. Michelin stars 3 is the max everybody. Yeah. It's not like we didn't know. What do you think? No. What's your name? That's what you need. I got it. I got it. No. I got it. No. I got it. No. Everyone wrote it. Please speak. Can you say? 참고한 겸? 나 치면 안되네 그렇지 잘했는거 참고 프로네 너무 잘하는 대로 프로네 저거는 꼭 프로네 미안해 괜찮어 괜찮어 어 맞은데 어 맞은데 어 맞은데 아기 다룰 때 되지 않나 아 맞은데 넘어진 줄도 몰랐어 나 여기 벌떡 일어날 거 같고 그러니까 울먹울먹 하길래 감동받는 줄 알고 어 두 번째니까 너무 아쉽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했네 그러니까요 아플텐데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잘했어요 무대는 무대는 좋았어요 난 자책하지만 춤추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거지 그게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나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하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이 한 번 더 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빨리 그 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Can you hear me? 지금 엄마 자고 있어 지금 엄마 자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미션 하고 있거든 어 나 택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전화해달라고 해요 지금? 예스 알았어요 저는 엄마 나 촬영 중이에요 저는 엄마 나 촬영 중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야 엄마 좋아하네 그냥 가져가자 이 자식아 아 야 엄마 좋아하네 그냥 가져가자 이 자식아 야 야 이거 상황이 엄마야 아직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했는데 연준 플러팅 with his members. 인스타그램 비번 기억 안 나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인터넷에 이런 사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지민아 이거 봐봐 하면서 핀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잘 그렸다 이러면서 저 뒤로 타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등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뭐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저희 데뷔했을 때 5살이었어요 다섯 살 때 저희 음악을 이해하신 건가요? 다섯 살 때 저희가 네 꿈은 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이해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많은 거야? 나도 많이 있어 나도 많이 있어 나도 많이 있어 나 참고하는 거라고 아 몰라 나 힘들어 뭔가 웅중이 할 것 같아 나도 화 있어 우리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건데 나를 위해 손수 만들어주시고 휴닝아 많이 먹어 라고 해주는 건데 휴닝 샌디씨가? 휴닝 샌디씨가? 휴닝 샌디씨가? 왜 샌드위치야? 야 어? 할머니한테 안 돼 야 이건 아니지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디인데 샌디를 어떻게 샌드위치라고 이건 아니지 휴닝 샌드위치? 할머니 성함 역시 샌드위치 샌디 아 샌디 아 알지 알지 우유 아 응 다행히 나 어제 와인으로 샤워했어 하하하하 나는 최근에 쌀 10kg 쪘어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 못하는데 거짓말 게임을 못 하겠어 형이 제일 잘해줘 진짜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난 벌써 속은 거야 우와 난 내 거짓말에 속은 거야 우와 도도라키가 갑자기 이낙지 않았어요 도도라키가 갑자기 이낙지 않았어요? 도도라키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펠릭스는 펠릭스입니다 아무튼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K-POP V LIVE를 한다면은 제가 뭐 어떤 거를 한 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I NEED YOU BTS 그거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Me too! I NEED YOU BTS 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보셨는데 뭐가 살 쪘! I NEED YOU 알겠죠? 알겠죠? I NEED YOU 아니, I MEAN 그렇게 생각하시나요?